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아 매니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산은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제네시스 G80 차량 가성비 있는 차량부터 좋은 차량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매장에 한번 보니까 매물 조회 해보니까 462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1부 2부 나눠서 가격대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3.3 GDI 럭셔리 모델이구요 판매가격 1670만원 이구요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3만키로인 차량 검정색 차량이죠 아주 이쁘죠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성능기록법 있습니다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이력이 있구요 사고이력 없습니다 단순수리 있습니다 네 여기 도어 부분 도어 부분하고 쿼터 패널 이쪽 부분에 교환들이 있죠 미세누유 아쉽게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거는 저희들이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상태 양호하구요 네 뒷렬 상태 괜찮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핸드상태 양호합니다 압렬 괜찮구요 괜찮죠 타이어 트레드 휠 상태 까진거 있지만 괜찮죠 엔진상태 괜찮구요 워크인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네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전동트렁크 있는 차량입니다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있구요 스마트 키 있습니다 오토홀도 있구요 네 스마트 버튼 있습니다 네 좋죠 아주 좋은 차량 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판매가격 1830만원 차량이죠 1830만원 네 2017년식이구요 네 주행거리 10만키로 되어있는 차량 네 괜찮죠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릭이구요 사고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교환 있습니다 도어 쪽에 네 요기쪽에 단순교환이네요 미세누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휠상태 휠상태 괜찮구요 타이어 상태 괜찮습니다 엔진 괜찮구요 네 암열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죠 관리 잘했습니다 네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다 있구요 스마트키 있구요 오토홀도 있구요 드라이브 모드 있는 있습니다 네 이쁘죠 네 시트상태 괜찮습니다 트렁크 상태 양호하구요 썬루프 있습니다 하이패스 네 블랙박스 있는 차량 크로즈 컨트롤 있구요 뒷열에 열선 시트 있구요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클래식 시계 있구요 스마트 버튼 크로즈 컨트롤 핸들 상태 양호하죠 네 시트상태 좋죠 아유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네 가격대비 괜찮은 차량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판매가격 1850만원 이구요 럭셔리 모델 네 3.3 GDI 무사하고 1인 신조 차킷 두개 있구요 네 2017년 시기구요 10만키로 된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으로 아주 이쁘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렌트 이력 없구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교환 있어요 프론트 엔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미세인 이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이지요 네 좋죠 네 시트상태에 괜찮습니다 뒷열도 괜찮구요 크로즈 컨트롤 있구요 핸들상태에 괜찮습니다 스마트 버튼 있구요 일렬상태에 너무 괜찮죠 타이어 상태에 괜찮습니다 네 조금 남았네요 네 힐 상태도 괜찮습니다 엔지상태에 깔끔하구요 워크인 있구요 뒷열에 디아이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암열에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는 차량 네 핸들 열선 있구요 오토홀드 있구요 다양한 옵션들 있는 차량 스마트 버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판매가격 1850만원 이구요 2017년식 입니다 네 주행거리 13만키로 되어있는 검정생 차량 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타이어 상태 힐 상태 아주 훌륭하죠 네 엔진도 좋구요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네 13만키로 되어있죠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어 이 차량 아주 깔끔합니다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암열 괜찮죠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네 괜찮죠 옵션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쁜 옵션들 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구요 워크인으로 되어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뒷뒤 열 디아이스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구요 자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네 뒷뒤 열 시트 양호합니다 좋죠 괜찮죠 1850만원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아주 깔끔하고 최상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판매가격 1890만원 이구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에요 럭셔리 모델 차량 네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판매가격 1850만원 이구요 20년식 입니다 주행거리 11만키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이력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단순술이 있는 차량 여기 중요 부위 사이드 멤버 여기 부분이 나갔네요 요런 차량은 스킵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 사지 마십시오 네 요런 차량 스킵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판매가격 1949만원 이구요 18년식 입니다 네 주행거리 11만키로 되어 있는 네 차량 깔끔한 차량 입니다 여기까지는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릭 있구요 사고이력 없습니다 단순술이 있는 차량 네 뒤쪽 커터 패널 커터 패널 쪽에 있습니다 아유 누유가 있네요 네 누유가 있으면 요런 차량도 네 보류 스킵 스킵 할게요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GDI 럭셔리 모델이구요 판매가격 1950만원 차량입니다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 11만키로 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이죠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술이 있는 차량 네 어디 부분에 네 단순술이 있는 차량이죠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죠 네 괜찮죠 일렬 시트 상태 괜찮구요 뒷열도 깨끗합니다 스마트 버튼 네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있구요 핸들열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네 키 보입니다 타이어 상태 괜찮구요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구요 네 내비게이션 뒷열에 DIS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썬루프 까지 있구요 워크인 있습니다 베스빈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도 럭셔리 모델이구요 1950만원입니다 2018년 시기구요 주행거리 9만 7천 키로 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괜찮죠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 보 자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릭이구요 사고 이력 있어요 네 사고력 있습니다 단순술이 있는 차량 하지만 네 리얼 패널 이쪽 뒤쪽은 괜찮아요 앞쪽에가 문제죠 뒷열은 괜찮습니다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 판매가 돼요 1950만원 차량입니다 일열 괜찮죠 네 옵션들 볼 수 있습니다 시트 상태 양호하구요 트렁크 좋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구요 네 옵션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축후방 경보 네 전질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뒷열에 DIS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크로저 컨트롤 있구요 네 시트 상태 괜찮고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볼게요 판매가격 1960만원 이구요 2018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1만 키로 인 차량 네 괜찮죠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차량 같아요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있구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수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차량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괜찮죠 엔진 상태 괜찮구요 휠 타이어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일렬 괜찮습니다 오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구요 네 양방향 통폭력 열선 신트 있구요 키 스마트 키 보이죠 네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핸들 열선 있구요 네 이쁩니다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있구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워크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 뒷열에 네 뒷열에 열선 시트 있죠 후방 카메라 있구요 네 스마트 버튼 네 내비게이션 있죠 크로스 컨트롤 있구요 핸들 상태 양호합니다 뒷열 괜찮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개 더 볼까요 자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자 천만원대 차량 자 사륜구동 럭셔리 모델이죠 네 1980만원입니다 1980만원 이구요 네 연식은 18연식입니다 주행거리 9만 2천 키로 로 되어 있는 네 차량입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합격 성능 기록보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보 네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릭 있구요 네 사고이력 있습니다 사고이력 있습니다 네 단순수리 있습니다 후드 부분 라지에터 있구요 네 인사이드 패널 여기 정도까지는 네 네 이 정도는 네 양호하죠 이 정도까지는 네 봐 주겠습니다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이죠 네 네 일렬 괜찮구요 엔진 상태 괜찮구요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핸들 열선 있구요 각종 옵션들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썬루프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양호하구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네 전 어 트렁크 있구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축구방 경보 네 전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뒷열에 네 열선 시트 있구요 DIS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구요 핸들 괜찮구요 크로저 컨트롤 있습니다 뒷열에 시트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메모리 시트 있죠 괜찮죠 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 제네시스 G80 차량 가성비 있는 차량부터 좋은 차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2부 3부 때도 더 좋은 차량 한번 어 가져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